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데이터 리스트 컬럼의 임포트 퍼메터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을 사용하면 특정 데이터 리스트 컬럼의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. 변환을 수행할 함수를 속성 값으로 지정하고 지정한 함수를 직접 구현하십시오. 즉, 임포트 퍼메터 속성 값으로 변환을 수행할 함수 이름을 지정하고 해당 함수를 직접 구현하십시오. 전체 데이터와 행 인덱스, 그리고 컬럼 인덱스를 파라미터로 받은 후 스테이터스 컬럼의 데이터 중 첫 번째 글자만 반환하는 예제입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첫 번째 스테이터스 컬럼에는 싱글, 디볼스트, 혹은 메리드 중 한 개가 표시됩니다. 브라우저에서 디버깅 메뉴를 통해 그리드뷰와 바인딩된 데이터 리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컬럼의 실제 데이터 역시 싱글, 디볼스트, 혹은 메리드 중 하나입니다. 아웃라인의 헤드탭을 선택합니다. 데이터 리스트를 선택하고 그리드뷰의 첫 번째 컬럼과 바인딩된 데이터 리스트 컬럼을 선택합니다. 프라퍼티 탭에서 임포트 퍼메터 속성을 검색한 후 해당 속성 값을 scuin 스테이터스 퍼메터로 지정하십시오. 이제 지정한 함수를 직접 원하는 방식으로 구현해야 합니다. 스테이터스 컬럼의 데이터 중 첫 번째 자리의 글자만 반환하는 예제입니다. 저장합니다. 현재는 첫 번째 컬럼의 글자가 모두 보입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스테이터스 컬럼에는 첫 번째 글자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디버깅 메뉴를 사용하여 데이터 리스트의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스테이터스 컬럼의 실제 데이터 역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